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비된 이 자리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청년께서 예약하신 장소님을 믿습니다. 이곳에 보혜를 바르고 뿌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천모음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정광목사님 통해서 모든 분열한 영도는 떠나 갈지어다. 결국 영도 떠나 갈지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문방과 좌우인설주가 될 처다. 정말 재앙은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은 축복의 장소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곳에 천모음한 기적이 일어날 처다. 하나님 참여한 모든 자들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바의 촛불은 사라질 처다. 성녀의 불이 강타할 처다. 하나님 모든 자들에게 천모음한 기적과 응급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걸 감기한 우리 경찰분들에게 축복 있게 하여 주시고 오가는 모든 자들은 은혜를 받을 처다. 감사드려오며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장소를 이쪽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후에 더 큰 자리를 줄 줄 믿습니다. 호주 Janet 하나님께서이다.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